5회 교사, 주 1학기 교사는 사실 가장 보람이 있는 현장이죠. 20가지 성경적 전도운동의 마지막에 있는 5미래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런데 가장 보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힘이 필요한 직분이기도 해요.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직분은 사실은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 1학기 교사는 사실은 은퇴가 없어요. 그리고 방학도 없어요. 일반 학교는 방학이라도 있지만 주 1학기 교사는 방학이 없어요. 이른바 학교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교에 있어서 현재 같은 학교가 안 전혀있고 you can go to the school. 일종의 학교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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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들이 있어요. 도대체 몇 년을 한 거예요? 은퇴가 없어요. 세대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열정은 하늘을 찌르지만 아이들하고 세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레드 페스티벌을 갔는데 가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우리는 벌써 60대고 이제 20대인데 이 갭이 너무 커. 그런데 우리가 사역자라고 앉아 있는데 뭔가 잘 안 어울린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우리는 뒤에서 기도 배경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면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본인이 이제 한 120세까지 뛰겠다는 분들 때문에 이제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랩런트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양유진 교사 같은 경우는 벌써 내가 뭐 하여튼 애기때부터 봐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왔던 많은 랩런트 중에 많은 랩런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랩런트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랩런트들이 지금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방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방황하고 있는 랩런트가 몇 명이 안 되니까 마음이 좀 무겁죠. 근데 그때 당시 사역을 좀 제대로 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원래 나무도요. 애기 묘목일 때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반드시 큰 거목이 되지만 이때 방치해버리면 이게 나무가 이렇게 흔듯 삐뚤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잡지를 못합니다. 뭐 잡긴 잡더라고 보니까 톱으로 막 뛰어나는데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는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자연스럽게 되려면 랩런트 때 어릴 때 이렇게 잡아줘야 이게 쫙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겐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란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방치한다. 그럼 그 아이들은 금방 커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는데 그때는 사실 좀 늦어요. 일단 내 품에 있을 때 우리들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용돈 받고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작품을 어떤 걸 만들 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작품을 어떤 걸 만들 건가요? 우리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교회 작품을 어떤 걸 많이 하잖아요?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 교회잖아요. 그가 또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봐야 해요 우리부터도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내는 것 그래서 전도 제자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교회 작품이 뭐 계십니까? 건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남는 것이지 건물은 남는 것 아니거든요 건물은 시간지 남으면 그냥 박물관이 되거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행지, 관광지가 되는 것이지 진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보고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을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에 가장 핵심적 사역의 목표가 뭐였죠?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제자를 세우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지은 적도 없고요 건물을 만들어 놓고 기념관을 만든 적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세워놓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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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세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난 아이들을 진짜 전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작품이다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공을 들이잖아요 그쵸? 여기 앞에 조립식으로 저 짓는 것도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사역의 지역을 세우는 데 공을 안 들인다? 그건 뭐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자를 세우는 데는 진짜 시간, 물질 이런 거 아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чтобы поставить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нам не нужно, чтобы для нас было жалко наше время 아낄다고 하면 이미 제자 세우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если человек где-то экономит, у него уже нет позиции, чтобы поставить ученика 사람을 하나 세우면, 영원한 겁니다, 사실 если поставить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то это наивечное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에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апостол 바울, когда 루스트라 встретился с Тимофеем, что было? 자기가 돌에 맞춰 죽게 됐는데도 또 들어간 거예요 даже если его били камнями, он все равно шел туда 바울의 제자들은 다른 데로 피신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거의 돌에 맞춰 죽게 됐는데 거의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피투성이 된 몸으로 다시 루스트라 돌아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제자인 디모데를 찾으러 почему даже когда люди били камнями, Павла, почему он даже кровью изливался но все равно дошел до 루스트라, из-за чего, чтобы встретиться с Тимофеем? 그 정도 정성을 들이니까, 정성을 들였었다기 보다는 그만큼 간절하니까 디모데 같은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쓰고 안 하고, 디모데 같은 제자가 나오기로 안 하고 그러면 속된 말로 털도 안 비키고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그건 너무한 거지 이런 제자를 세우는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최전방에 있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육을 하는 거예요 и имея такое сердце, мы ведем служение 그러니까 교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и поэтому именно позиция учителя, это очень важная позиция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된 것도 세상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도 교육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и почему сейчас по всей стране говорят, что Корея по экономике хорошо выросла из-за того, что как будто тут хорошо учились 우리나라는 자원이 진짜 하나 없는 나라 조금 있는 게 석탄 이런 게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는 없는 거고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도요 극동에 붙어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 지구상에서 보면 제일 끝에 붙어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인적 자원이에요, 사람을 키워놓은 거예요 но почему мы можем сейчас давать влияние многим странам из-за того, что здесь хорошо выросили человека 전 세계에서 교육률이 이렇게 세운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거의 탑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교육률은 대단한 나라예요 именно Юж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именно топовый местом ради об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부모들 소 한 마리가 유일한 재산인데 그 소를 언제 파냐, 다른 것도 안 팔아요 딱 하나, 자녀가 공부하겠다 하면 그때 부모들은 아낌없이 그 소를 팔았던 게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투자하는 곳은 딱 하나예요 사람을 키우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가보세요 아이들한테 투자 안 합니다 아이들을 도리어 낳아서 돈 벌려고 하라고 해서 열 살도 안 된 애들을 광산으로 어디로 보내서 돈 벌려고 하지 그 아이들에게 투자해서 공부해야 된다 하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부모 중에 제일 악한 부모가 약도 공부 그만해,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예요 사람을 키워 놔야 돼요 그게 다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보금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3년의 공생에 에너지를 다 쏟은 것, 힘을 다 쏟은 것은 제자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파수권으로서 그 사명을 우리 교사들이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파수권을 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시작이 뭐냐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위 1장 14절에 보면 감당산의 언약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거든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를 살릴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именно 12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собрались на этой горе те люди были, которые спасли весь мир 만약에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120명이 그때 이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하나 다 죽었다 예를 들면 이태원 사건처럼 그러면 이 전도운동은 어마어마하게 뒤쳐졌을 거예요 건물을 크게 짓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준비되니까요 15 나라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나든지 이렇게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15 나라 사람들이 IS 만나서 보세요 그럼 완전 다 대부분 자들 있을 거예요 살리는 자들을 만나니까 세계보고마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15 나라의 빛이 증거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ним большой свет произошел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준비했다는 것이 세계보고마에 모든 것을 준비시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랩런트들이 집중해야 돼요 마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 같은 제자들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폭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얼마 많지 않은 나라잖아요 중국에 비교하면 그런데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 곡 사람이에요 사람 17억, 20억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소수지만 이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모이는 교회 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어떤 한약자는 한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 엘크라고 하나요? 시베리아산 큰 거 그거 뿔은 약으로 잘 안 쓴 데요 영향가가 없어서 그리고 또, там говорят, что в 시베리에 какое-то лекарство но они не используют его 조금만, 꽃 쌓으면 그 뿔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они говорят, что маленькое лекарство еще лучшее дает эффект 등침은 크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작아도 이게 영향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작지만 영향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제자 사이에 집중하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할 거라는 거죠 많이 모이냐, 여기에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5천명, 3천명 모였는데요 그거 도시락 안 주고 먹을 거 안 주니까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들은 다 떠나온다 끝까지 남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인 답을 알고 있는 자 남는 게 결국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정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그게 굉장히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우리 교사님들 원약 잡아야 돼요 성도인들도 내가 키운 아이가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가 되겠다 할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나와야 돼요 그저 뭐 육신적인 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아이를 키웠다 그거는 100명을, 1000명을 키워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릭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사도행정 8장 4절로 8절 보세요 진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다 거려하는데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 언약 잡고 도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은 생각하세요 빌릭 같은 제자를 나는 세울 것이다 사역을 할 때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말 잘 듣는 아이 키운다 그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야단치고 그러면 말은 잘 듣지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진짜 아무도 갖지 않는데도 가서 복음 전할 만큼의 언약 잡은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이때에 나를 희생하면서 복음 전하겠다 하는 아이를 키워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빌릭의 이에서 에디오피아 4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빌릭이 아프리카 보고 많이 또 문도 열고요 결국은 아나니아에게 한 시대 최고의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 시대에 아나니아의 사명을 잡아야 돼요 나는 아나니아 같은 교사가 되겠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가 바울처럼 전도자의 언약을 갖게 할 것이다 그가 바울 한 사람이 세워지면 2, 3, 7, 5천 종족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사야 60, 22절 말씀 그대로요 그대로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 언약의 모델이 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0, 22절 말씀 저는 모델이 이 시가가 является 바울 그는 그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한 빛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세울 제자들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지개벽할 일이다 이것이 증산도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천지개벽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시작됩니다 핍박 중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이요 이게 평탄한 과정 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많은 핍박 중에 만들어진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이 준 미션을 수행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안블리아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는요 지금 어려움이 없을 때 사역을 한다 그건 애당초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나는 모든 게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나 사역하겠다 그런 적은 역사상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요 약간 좀 뭔가 긴장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더 집중력도 나오는 거고 사명도 더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핍박의 시대 때 더 큰 응답들을 받은 것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어요 도리아 다윗을 보면 알지만요 편안할 때 다윗은 사역한 게 별로 없고요 계속 문제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사단의 메시지거든요 너 편안할 때 일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 일한다 일 안 됩니다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 중에 모세에게 미션이 주어진 거고 광약길 가는 중에 미션이 주어지는 거고요 사우랑에게 죽음에 임박해질 때 미션이 주어지는 거고 어려움 중에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잊지 마세요 2023년에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이때가 미션 감당할 시간표입니다 23년에, когда у вас будет много дел и служить не говорите, что это тяжело наоборот, не сидите за собой 목사님, 저 일이 좀 한가할 때 할게요 그 한가할 때는 나중에 경로당이나 양로원 들어가면 그때는 한가해져요 그때는 아무도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때는 내 밥 먹는 거 하나도 버거운데 거기다 누가 뭘 맡기겠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내 어깨에 메뚜기 간자도 그 짐처럼 느끼는 날이 온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주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회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참, 그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다 뭔가 에너지가 없어요 애들이 얼굴 보세요 다 뭔가 지쳐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가만히 보면 창세계 3장, 6장, 11장이 다 문화화되어 있고 사도행위 13장, 16장, 19장이 다 문화화되어 애들이 그 속에 그냥 빠져있는 거예요 사실은 빨리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진짜 완전히 생명력 있는 랩런트를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라도 나는 그게 막 보여져야 되고 본인도 그걸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동감이 넘쳐야 돼요 목사님 공부할 거 많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요 지금 생동력이고 사명감이 넘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중이니까 지치면 안 되지요 그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뭐든지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귀하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원석은 갈아야 빛나는 거예요 갈지 않는다면 그건 원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방치한다 그냥 방치한다 그건 유리인 거지 그걸 갈아서 아무 쓸모가 없다면 누가 갈겠어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니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때 이게 행복한 것이지 이게 지칠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когда человек получит обучение он должен быть счастлив а не то, что он устает 난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나가가지고 16강 올라갈 때 우리 얼마나 기뻤어요 거기 나간 선수들 평일에 늘 삼겹살 먹고 놀다가 나가가지고 됐나요 남들 덥다고 놀고 남들 춥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한 거예요 얼굴 앞면이 다 깨져도 마스크 쓰고 나가서 하고 근육이 찢어져도 나가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무런한테이나 훈련하라고 합니까? 이게 원석이구나 싶으니까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미션 저런 미션 준다 내가요 하나님 볼 때 원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미션이 주어지면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난 그냥 유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션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원석으로 보고 나를 갈고 닦아서 빛나게 보석처럼 쓰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갈려고 하지 않고 나를 디자인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именно такому человеку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признание дается 미션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자꾸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учитель тоже так 이거 뭐 사육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누가 맡기겠어요? 아 если это человек недосто인 позиции учитель кто ему даст эту позицию 그러니까 2023년에 미션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23년 вам будет даваться новая 미션 я желаю чтобы вы были счастливы и приняли это на 아멘 오늘 어저께 우리 이효 목사한테 그랬어요 소신과 교사진을 꾸려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그냥 해서 발표하면 될 거라고 했어요 вчера я разговаривала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пасэра Хью чтобы на 23й год он подготовил список новых учителей 다 아멘 할 거다 내 생각에 я сказала что мы не будем они даже согласим мы сразу сделаем объявление 전 못하겠는데 내가 원석이 아니고 난 유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로 가는 거예요 а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откажутся от своего полномочия просто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просто обычным стеклом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서 이 시대 유일한 기의 마지막 기의 영원한 기의 사명자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여러 번 만난 이후에 다 치유돼서 서밍스로 딱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 이 랩런트 찾으려고 가는 데마다 회당을 간 거예요 대사로니카에서도 사도행전 18장 4절에 고린도 회당 들어가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 회당 들어가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와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перед глазами дети уже ест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세워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위목사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토일 시대 준비하라 여러분 금토일 얘기 나오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 잘 됐다 차 하나 사가지고 놀러 다니자 큰일 납니다 어디서 놀러 갈까 큰일 납니다 그리고 выходные выбирать место отдыха проблема 우리 아랫배 나이들 놀러 다닐 수 있지 다음 세대가 문제가 물론 우리 부모 세대가 황소 팔아서 키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 황소를 팔아서 후대를 키워야 돼요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좀 덜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는 투자한다 이런 심정을 황소를 팔아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다 황소 팔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의 황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후대로 해서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대답이 없어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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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отвечает 아멘 양보하세요 그게 미래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선배님의 우리 선배님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앞서간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흐뭇하겠어요 야 우리가 희생한 결과가 이런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않겠어요 전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희생했던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서 막 감격해 한대잖아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니 우리하고는 피 한 방울 나누지도 않은 사람들도 감격해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후대를 다음 세를 키우자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지구를 떠나야 돼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구의 남을 사람들이니까 이제부터 응답을 받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에 또 맡아서 한신할 모든 직분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네 인생의 작품 교회의 작품 현장의 작품을 남기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